근데 이번판은 좀 느낌 있는데?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가.지.마.가.지.마.가.지. 바.지.마.가.지.마. 아 제발 바퀴 가려가 없어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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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정전 그렇게 늦게 하면 죽지롱 일단 100 보수스 딜량은 여러분이 못 맞추겠는걸 이불 안 죽여야지 반차 어딨어 없는데요 아 여기있다 보수스 딜에 헷갈리세요 아 이거 재밌는데 사람 발소리 어떻게 하필 나한테 걸려가지고 어떡하냐 공론 변수인데 나 맛있는 친구였구나 아 반초 아깝다 반초 이게 웃긴게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꽂혀야되는데 이게 사람은 안맞춰지는거 같아 내가 줄대 이리와 이거라 참아 거기서 세우는건 변수인데 몇 미터야 이백미터 백오십미터 어라? 택도 튀어 쟤도 쟤도 더럽게 못쓴다 내가 쟤는거 딱 100미터 까지야 그냥 가네 근데 이걸 안따라오네 날 쓰면 쟤 죽을 때까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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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는 척 개우 하 하 배울이 하나도 없네 세상에 바보야 숨어 들켰네 생각보다 더 왼쪽에 애들이 일단 맛있어 보이나봐 엉덩이 흔들기 어라? 슬픈 삐히잉 어 어 하흆 하! 에희 아잉 여러분 좀 크게 얘기해주지그랬어 큰일 날 뻔 했잖아 depreci 부분도 없어가지고 전체 새도복스틱하고 immobil 야 나 거기 없어 총알이 없어 그 소리가 너무 웃기다 총알이 없어서 그 틱스 틱스 소리지 틱 아 총알이 목마르다 이걸로 간다 방금 같은 일은 없겠지 애 미석으로 쓰면 근데 이번 판은 좀 느낌 있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번 판은 유튜브가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판처럼 두 번이나 실패해가지고 많이 피곤했나봐 어 누구세요 사람이 인체 제도 참 아 어떡해 아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어 너 차 있어 예 야 제발 가지마 가지마 가지 싹 피해주고 연막 하나 까주고 싹 피해주고 들어가자 친구야 난 치킨을 먹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놀 시간이 없어 가자 미친 너 안가냐 차차차 아 제발 가자 제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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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가냐구 저런 미래 없는 자식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아 제발 바퀴 가루가 없어서 아 제발 저원에 무슨 33명이나 살아있냐 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 서클도 이제 개어려워 이런 고장난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서클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 먹어 앞에 여기 차가 있겠지 아 저 차 뭐지 차가 벽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 꺼내면 내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누가 이거 안 된다 얘도 잔다 이 차도 잔다 여러분 나 죽어 나 여기까지야 이제 딜령 딜령술 준비해 나 간다 간다 나 진짜 죽어 나 13발만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숨 참고 럭데이프 아하 차 박혀있어 차 박혀있어 뛰어 안녕 나 간다 여긴가 뭐야 여기 어디야 꺄 으휴 편안 자영이 나는 진정이야 아니 뷰 미쳤다 내 차 내 차 터진 뷰 그래도 걸렸어 나쁘지 않다 좋다 뒤에 다 막으면 뒤로 들어오지 않는데 앉아있을까 쟤를 먼저 막아야겠다 얘 막고 왼쪽 막아야겠다 인정 왼쪽은 집 뚫고 오느라 좀 걸릴텐데 어 디베스 얘를 먼저 막아야겠다 어디갔지 얘가 얘가 DBS 인거 아닌데 SOKO 매치로그 DBS 어 아니야 저집에 있어 남아있어 이게 뭐지 이런데 저런데 붙어 써야될거 같은데 해우소 이런데 써야될거 같은데 안죽었지 디오 얘 맞지 변수인데 아 킬로그보다 놓쳤다 제발 제1 어 C 내 DBS는 어떡하잖아 나이스 그리고 DBS를 내가 들어 판단 미쳤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한 명 한 명 어 적힐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얜 내가 잡아야겠다 이럴 하 하 헤헤헤이 헤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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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표 3, 2, 1 나이스 1대1, 아까 걔다 소리 났거든? 집에? 아니 여기 컨테이너, 노란 컨테이너 올라가는 파쿠르스 헌드가 났거든? 애매사고 쓰긴 썼나? 아 이러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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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창 계속 따라해 계속 하는 아 얘도 샷권이었다 에 쏟오픈인가? 나이스 지치, 와 봐 아직 못잡이 뻣 풀토핑 하다가 황제띵차 보다가 자 올릭 여러분 과연 점수는 과연 미션풍은 1187 되겠습니다 이 파 어떻게 어떻게 치킨 모았다 그치 가난하면 치킨을 잘 먹는다니까 근데 너무 부자면 내가 너무 나대 내가 너무 나대서 치킨을 못 먹어 썸네일 뭐하지? 운전? 운전때만 넣어주면 되겠지? 운전은 무서워 운전은 무서워